오케이 그래서 셔플 드디어 마지막 셔플이구나 일로와 자 그래서 그 가수가 언제 여기 도착해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이네요 누가 나부터? 저 싱어 쯔 쯔 어라이브 어라이브 뜻은 도착하다 그렇죠 그럼 더 싱어 슈 더 어라이브 뜻은? 그 가수는 도착해야만 한다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묻는 말 가수가 도착해야만 합니까? 쯔 더 싱어 어라이브 쯔 더 싱어 어라이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운영해서 문장 완성 언제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렇죠 가수가 언제 여기 도착해야 돼요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가수가 남자라서 앞만 길어봤자 When should he arrive here 똑같은 질문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9시에 도착해야 돼 라는 대답이었죠 9시에 도착하다 그는 9시에 여기 도착해야만 돼 그는 He 도착해야만 한다 네가 He He should arrive He should arrive 9시에 그들은 여기 9시에 도착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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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He should arrive He should arrive Here at 9 Here 그렇지 At 9 Okay So Okay 그래서 가수가 몇 시에 도착해야 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라고 물었더니 He should arrive here at 9 He should arrive here at 9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Okay 그 다음에 그 의사는 누구를 도와줘야만 합니까 누가다 The doctor should help And help의 뜻은 덥다 그러면 The doctor should help의 뜻은 그 의사는 도와야만 한다 그렇죠 의사가 도와야만 한다 그럼 얘를 가지고 묻는 말 의사가 도와야만 하니 Should the doctor help Should the doctor help Okay 그러면 얘를 응용해서 문장 완성 Who should the doctor help 그렇죠 Who should the doctor help The doctor 여자라면 앞만 길어봤자 He Who should she help 그녀는 누구를 도와야만 하니 Who should the doctor help 대답이 그녀 여자 의사니까 그녀는 그 불쌍한 아이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녀는 그 불쌍한 아이를 도와줘야만 한다 응 그녀는 She Should help 누가다부터 항상 만나면 되죠 그녀는 도와야만 한다 She should help 그 불쌍한 아이를 응 She should help She the poor boy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는 누구를 도와줘야만 합니까 Who should the doctor help Who should the doctor help Who should the doctor help 그래서 여자 의사니까 불쌍한 아이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를 걸어가야 하니 누가 나와? 너는 걸어가야 한다 걸어가다 너는 유 슛 워크 걸어가다 너는 걸어가야만 하니 너는 걸어가야만 한다 묻는 말 넌 걸어가야만 하니 넌 걸어가야만 하니 학교까지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하니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렇지 좋습니까? 얼마나 오래 학교까지 걸어가야 하니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랬더니 학교가 멀어서 두시간동안 걸어가야된다 그랬죠? 두시간동안? 네 난 두시간동안 학교로 걸어가야돼 멀어서? 멀어서? 나는 두시간동안 학교로 걸어가야된다 나는 걸어가야된다 그걸 다 말해줘야됩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걸 보여주잖아 이걸 응용하면 이걸 그대로 복사붙여넣게 해도 돼 몇개만 고쳐주면 돼 I should walk I should walk 누가 다 만들면 된다니까 나는 걸어가야되면 한다 두시간동안 두시간동안 I should walk 한다음에 컨트롤C 컨트롤V to school I should walk to school 두시간동안 난 두시간동안 학교로 걸어가야합니다 두시간동안 I should walk to school 난 두시간동안 학교로 걸어가야합니다 I should walk to school for two hours I should walk to school for two hou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학교로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다니? How long How long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했더니 난 두시간동안 학교로 갈아가야돼 I should walk to school for two hours 그렇죠 됐습니까? I should walk to school for two hours 역시 나 10년 많이 늘었어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비행기주동사가 될거야 I 나는 될것이다 나는 될것이다 To be a pilot 오케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I to be a pilot 언제 할일에 대한 얘깁니까? 근데 아니 아니 언제래 응 미래에 있을일이죠 I will 응 앞으로 할일이죠 그래서 뭐? I will be a pilot I will be a pilot 이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장도 아니야 비동사 비동사 쓰려고 했는데 비동사 아닌거 돼버렸고 내가 하다시 앞에 툴을 넣으면 하다시 아닌거 된다 했어요 이것만 하면 무슨 뜻이다 비행기주동사가 되던데 이렇게 하면 비행기주동사 되는 것 비행기주동사가 되기 위하여 이런 뜻이지 비행기주동사 그래서 나는 비행기주동사가 될것이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I will be a pilot 내가 피 I will be a pilot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이니 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You 아니 이거 뭐하는거지 넌 될 것이다부터 만들어보세요 넌 될 것이다 You will be You will be You will be 그럼 넌 될거니? Will you be? 그럼 문장완성 What Will you be 저 포털인가?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됐습니까? 미래에 In the future 이거 통째로 알아둬야 된다 했어요 너는 장래희망이 뭐니? 뭐 될거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I will be a pilot I will be a pilot in the future 라는 말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한거 I will be in the future 오케이 그 다음에 그선돕도 암만 길어봤자 잇 잇 그러면 그것은 어디있나요? Where is it? Where 아니요 Where is it 그러면 잇이 뭐 되시고 왔으니까 그선돕도 되시고 왔으니까 그선돕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잇 아일랜드 독도 잇 아일랜드입니까? 아니요 잇 아일랜드 잇 아일랜드 잇 아일랜드입니까? 잇 아일랜드 디 디 잇 아일랜드 디 아일랜드 독도 독도 멍청하면 자꾸 치솟 넣지 말고 마시는거 잇이 있어서 지금 뭐라는거야 아 그선돕도 저 아일랜드 독도 디 아일랜드 독도 그래서 그선돕도 어디있나요? Where is the 아일랜드 독도 Where is the 아일랜드 독도 Where is the 아일랜드 독도 뭐 뭐 대답이 한국의 동쪽에 있다 여기잖아 어 한국의 동쪽에 있다 어 아 semester 맞지 여기가 있어 원래 잇 이즈 그렇지 앞만 길어봤자 잇 했고 잇 이즈 이런거 통째로 외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중학교 때 필요한거 그런걸로 했어 한국의 동쪽에 아 한국의 동쪽이요? 잇 이즈 했잖아 그것이 있다 했으니까 남아있는거 여기 한글로 써줄까 내가? 잇 이즈 했듯이 누가다 한국어 누가? 그것이 잇 그 다음에 남아있는건 뭐야? 한국의 동쪽 왜 우리 제알란 독도 그니까 선 독도 어딨냐 했으니까 한국 동쪽에 있다고 하잖아 그니까 이건 영어로 뭐고 잇 이즈고 얘는 영어로 뭐냐고 동쪽이 뭔지는 아는데 그러면은 코리안 인더 이스트 에스트가 에스트 에스트 폴 코리안 이거라고요 한국의 동쪽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국의 동쪽에 뭐라고요? 인더 이스트 오프 오프 인더 이스트 오프 한국의 동쪽에 인더 이스트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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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독도 어딨는지 묻고 답해보세요 decis 이스트 오프 it is in the east of korea it is in the east of korea it is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 자 언제 더하고 언제 D 하는지 모르겠나요? E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습니까? E 소리 나고 있죠? 모음입니다 모음 앞에 더는 D라고 발음해요 됐습니까? 이건 L 아니에요 한글 E 쓴거에요 오케이 오우 열 문장 오우 준수합니다 잘했어요 끝 한 번 더 다음 시간 한 번 더 할거에요 잘했죠? 열 문장 네 잘했어요